입장하자. 형사 들어왔습니다. 김원주 씨 지금 웃고 있어요. 어머니 좋은 날이니까 스마일하겠습니다 어머니. 좋은 날이잖아요 어머니. 좋은 날이니까 스마일. 좋은 날이니까 스마일하겠습니다 어머니. 좋은 날이잖아요 어머니. 김영화 씨? 가시죠. 무슨 말인지. 나 좀 맞고 좀 봐드렸어요 진짜. 지금 가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가자고. 아이 진짜 장난하는 거 같아 지금? 어? 장난하는 거 같아 지금? 어? 내가 일단 지금 어디 있어? 딸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정치 차려야지. 하하 이 사람 왜 그래. 지금 뭐가 있냐고 좀. 맞을 만큼 맞았잖아 지금. 언제 그래 지금. 뭐야 뭐. 뭐 그런 거야 지금. 뭐야 뭐야. 뭐야. 지금 방금 할 거 맞았잖아 지금. 언제 그래 지금. 뭐야. 뭐 그런 거야 지금. 뭐 길에서 죽은 거야 왜. 길에서 죽은 거야 왜. 길에서 죽은 거야. 장난하나 죽어. 아직도 손이 못 씻고. 아 길에서 죽었다니까 왜 그런 거야 지금. 말고 진짜. 나 여기 창조하지는 않아. 어? 김정환이 당신 거 맞아. 김정환. 김정환입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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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에서 죽은 거야. 왜. 틀려. 내가 죽었다는데 뭐. 다 먹었다니까. 진짜 어이가 없어. 어이가 없어. 진짜. 아. 창피하지도 않네. 내가 길에서 죽을 거야. 증거가 있냐고 내가. 홍경민 씨. 아이고. 어느 거 맞으세요? 이리 와. 맘대로 해.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내 맘대로. 이리 와주세요. 이리 와주세요. 시끄러워. 김원준 형 오늘. 야 내가 이러려고 축하했나. 주답. 주답이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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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approach 으익 여러분들. 있습니다. 까 joke거 peuple responds. 아. 그냥 쑥 rat 쳐. 의 말씀이야. 왜 그라고 mois영 씨. 내볼를내쵙 아직 나와라 워라구. 근데 그냥 수없는다. Style건 쉬고 있어 또иш. 어떻게bel 밸드고 있어 또 드리